양승조 충남지사는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시설안전대진단을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지역사회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양지사는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현장을 둘러본 뒤 지역민, 공장관계자 등을 만나 피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. 양지사는 소방당국과 공장관계자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뒤 이번 사고로 지역민이 많이 놀랐을 텐데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를 수습한 소방당국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. 이어 양지사는 서산대산 정형외과로 자리를 옮겨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지역민을 위로하고 퀘어를 빌었습니다.